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BBQ에서 신메뉴 자메이카 소떡 만나 콤보 치킨이랑 황금알치즙을 추가해가지고 25,500원, 5,000원 배달료까지 해가지고 33,500원에 이렇게 결제했고 BBQ 시키니까 스파클링 레몬보이 요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로 변경해주세요 라던가 그런 요청사항에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아 일단 BBQ는 치킨이 너무 맛있어 근래 먹었던 치킨 중에서 제일 맛있다 좀 다양하게 먹고 싶은 여러가지 소스들 이용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소떡 음 음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그 치킨은 네 조각밖에 안오고 아무리 치킨이 닭다리가 크다 그래도 뭔가 시켜먹기 꺼려지잖아 근데 요맹은 양도 이렇게 푸짐해 보이고 하니까 자메이카의 매니아층들이 더 즐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황금알 치즈볼도 한번 먹을게 아 참기밀 이거를 몇대리 유튜브develop pian va lichen apo 닭은 넋了 manufacturer 왕심 거 따로따로 먹어도 될거같아 굳이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거 같진 않아 매콤한 정도는 그냥 은은하게 신라명전도 매콤함 소스 소스에다가 치즈볼 한번 찍어가지고 소스에다가 치즈볼 한번 찍어가지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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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응 오케이 지대로 됐다 이거만 마요네즈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